그러면 이 사람들이 말이죠. 그럼 조작을 어떻게 했느냐 이야기죠. 그거를 여러분들 수정추정치 3구 대통령선거 제야전문가가 한 작업을 여러분 보시면 좋겠습니다. 제야전문가가 작업한 게 아주 뭡니까? 아주 샘플하고 뭡니까? 대단히 체계적입니다. 여러분 이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제야전문가 작업은 여러분도 다 부정선거 전문가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중앙선거관리원회에 발표한 후보별 득표수라는 그런 자료를 봤습니다. 그 자료를 분석하기 시작한 겁니다. 분석해가지고 조작값을 추적하기 시작합니다. 추적을 해보니까 15%씩 표를 빼앗은 겁니다. 윤석열이 얻은 사전투표 득표수에서 15%를 모든 동별로 다 빼앗은 겁니다. 심상증이 얻은 사전투표 득표수에서 15%를 달랑지로 빼앗은 것이 아니고 모든 동별로 다 빼앗은 겁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이걸 합산하게 되면 이재명이 윤석열로부터 가져간 해운대교에서 가져간 표수가 여기 보시죠. 만 258.05입니다. 그러면 05는 반올림해가지고 만 259표를 이재명이 먹어버린 겁니다. 심상증은 동별로 우재 1동의 9.30% 우재 2동의 13.65% 알뜰하게 여러분들 훔쳐갔죠. 중재 1동의 16.20% 중재 2동의 10.20% 좌재 1동의 18.60% 쫙 해서 더하게 하게 되면 324.30표입니다. 03표는 반올림해 제외해보는 324표를 가져간 겁니다. 이렇게 조작값을 정확하게 찾아낸 겁니다. 조작값을. 여기에 15% 15%지만 여기서 수많은 퍼센트를 집어넣어 보는 겁니다. 컴퓨터가. 컴퓨터가 0도 집어넣어 보고 0 0 0 10 10 0 10 10 20 20 25 25 이렇게 해서 계속 뭡니까 조합을 넣어가지고 마지막에 15에서 그냥 걸려든 겁니다. 이 15하고 15에서 뭐죠? 바로 사전투표 득표율과 당일투표 득표율이 가장 0값에 근접하는 수치가 15에서 15입니다. 그렇게 찾아낸 겁니다. 종로구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30에 30입니다. 30% 30%를 윤석열 안께서 빼었고 심상정하게 30%를 빼앗습니다. 그 30에 30%를 각각 넣었을 때 종로구에서는 선관이 발표된 자료가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투표 득표율이 0에 거의 근접한 그런 시점에서 바로 30% 대 30%가 조작한 것을 찾아내는 겁니다. 이걸 여러분들 그냥 그대로 잡아낸 겁니다. 그러니까 공직선거에서 어떤 식으로 조작을 했는지는 투표지 분류기를 썼는지 아니면 메인 서버를 썼는지는 알 수가 없지만 어떻든 최종 결과물이 조작된 값이란 것이 그냥 그대로 덜미가 잡힌 겁니다. 서울시 중구는 25% 25%를 조작한 겁니다. 이게 동별로 딱 표를 훔쳐가지고 마지막에 이만큼 딱 뭐죠? 반올림 처리가 가져간 겁니다. 이재명이 몇 표를 받았습니까? 만 259표 더하기에 324표를 가져간 겁니다. 그러니까 윤석열과 십상정 한 개씩 빼앗고 그만큼 가져가고 했으니까 두 배만큼 이런 표가 이동한 거죠. 여기서 여러분들 중앙선거관련의 자료가 완전히 조작된 숫자를 찾아낸 다음에 조작값을 찾아냈기 때문에 모든 표를 원상으로 돌리는 겁니다. 이재명이 그냥 먹어버린 것을 다 개내게 하고 토해내게 하고 윤석열과 심상정 이런 빼앗긴 표를 다 더해줘가지고 진짜 사전투표 득표수를 여러분 구한 것이 이런 바로 옆에 있는 푸른색인 겁니다. 그러니까 우재 1동에서 이재명은 진짜 3332표를 여러분들 우재 1동에서 1213표를 받은 겁니다. 사전투표 득표수에서. 당일 득표 득표수에서 2119표를 받았고 이게 딱 계산이 되는 겁니다. 그다음 이거를 가지고 여러분 뭡니까 백분율로 한산해가지고 수정 후 득표율을 계산해보면 이런 테이블에 오는 겁니다. 수정 후 후보자별 득표율 후보자별 이거는 득표율이 아니고 득표수 득표수입니다. 득표수 여러분 이거를 가지고 이제 차익값을 구해가지고 그림을 그려보니까 완전히 처음 그림하고 다르죠. 이재명 플러스 1% 플러스 1% 마이너스 2% 0% 이거는 몇 프로죠? 한번 보시죠. 플러스 2% 플러스 1% 마이너스 1% 플러스 8%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아주 작은 차익값이 이렇게 슬림하게 나온 이 상태 차익값이 적다는 이야기냐면 기본적으로 뭘 이야기합니까? 동민들이 던진 당일 투표 득표율과 사전 투표 득표율이 거의 비슷하다는 거죠. 조작 안 하면 이렇게 딱 나오는 겁니다. 이것이 여러분들 지금 보시는 것이 바로 앞에서 말씀드린 것이 이 부분인 B, C 부분을 여러분 지금 보신 겁니다. B, C 부분을 A 부분은 선관이 발표된 자료고 이렇게 여러분들 딱 정리를 해가지고 조작 한 값하고 그 다음 조작 값을 찾아내는 것이 B이고 그 다음에 조작이 안 된 상태의 깨끗한 선거인 상태 A하고 C를 딱 비교해 보게 되면 이 사람들이 얼마만큼 표를 훔쳤는지를 정확하게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한번 보시죠. 선관이 발표치하고 수정추정치를 한번 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구 대통령 승급 부산 애운대구인데 이거는 서울 종로구, 중구, 성동구 다 여러분 해당하는 겁니다. 하나를 보게 되면 그냥 전국의 대표 사례다 여러분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거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왼쪽이 뭐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발표한 후보별 득표수입니다. 그 다음 여러분 오른쪽이 뭡니까? 조작을 수정한 후보별 득표수입니다. 한번 보시죠. 학대를 하셔가지고 여러분 보시죠. 재외국민투표. 이재명은 여러분들 661표를 받았다고 선관위가 발표했다. 그런데 재야 전문가가 3구 대통령 승급 부산 광역시 해운대구 제외국민투표수를 조사를 해보니까 이재명은 661표를 받은 것이 아니고 568표밖에 못 받았더라. 그런데 표를 숙여 넣어줘가지고 661표를 만들어가지고 선관위가 발표했다. 윤석열은 제외국민투표에서 575표밖에 못 받았다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했다. 그런데 재야 전문가가 조작된 수치를 찾아내가지고 수정 보완하고 나니까 진짜 제외투표 득표수가 윤석열은 661표를 받았더라. 661표를 윤석열이 받았는데 표를 빼앗아가지고 575표를 받았다고 선관위가 발표했다. 이게 뭐 그러니까 선관위가 이게 정상이 아닌 거죠. 심상정은 제외국민투표에서 42표를 해운대구 3구 대통령 승급에서 받았다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공식조를 발표했다. 그런데 진짜를 구해보니까 심상정은 42표를 얻은 것이 아니고 제외국민투표에서 48표를 얻었더라. 여러분 지금 왼쪽에 있는 것은 불변입니다. 왼쪽에 있는 것은 지울 수가 없습니다. 공병호TV를 보고 놀래가지고 왼쪽표를 이렇게 지울 수가 없습니다. 수정할 수도 없고 변경할 수 없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한 최종후보별 득표수는 최종인 겁니다. 그게 손을 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6월 1일 지방선거에 서울의 의정분가에서 특이한 상황이 발견이 됐죠. 지울 수 없기 때문에. 거기서 맞춰가지고 무리수를 두다가 또 문제가 발생했지 않습니까. 그냥 넘어갔지만 공병호TV에 다 보도를 했죠. 왼쪽은 뭐 변경할 수가 없습니다. 왼쪽은 최종정거물입니다. 불변의 정거물입니다. 천지개벽이 돼도 여러분들 없앨 수 없는 최종 여러분들 정거물입니다. 여러분 또 보시죠. 내친김에. 관외 사전투표. 이재명은 3구 대통령 선거에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에서 만 754표를 받았다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공식조를 발표했다. 그런데 진짜 구해보니까 만 754표가 아니고 8301표밖에 못 받았더라. 8301표밖에 못 받았는데 전산조작을 통해서 표를 더해줘가지고 만 754표를 받았다고 선관위가 발표했다. 관외 사전투표에서 3구 대통령선거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에서 윤석열은 만 5,749표를 받았다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최종적으로 공식 발표했다. 제야 전문가가 이 수치를 정밀 분석하니까 만 5,749표를 받은 것이 아니고 윤석열은 만 8,111표를 받았더라. 그런데 어떻게 된 일인지 만 8,111표를 받은 것으로 추정되는데 표를 빼앗아가지고 선관위가 만 5,749표를 받은 것으로 발표했더라. 심상정은 해운대구에서 관외 사전투표로 607표를 받았다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최종적으로 발표했다. 그런데 제야 전문가가 추계치를 구해보니까 607표를 심상정이 받은 것이 아니고 심상정이 608표를 받았더라. 608표에서 1표를 제외하고 607표를 받은 것으로 발표했더라. 거소선상투표에서 이재명은 235표를 받았다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했더라. 그런데 진짜를 구해보니까 제야 전문가가 235표가 아니고 이재명은 174표밖에 못 받았는데 174표에다가 표를 쑤셔 넣어가지고 전산조작을 통해가지고 235표를 받은 것으로 발표했더라. 윤석열은 397표를 거소선상투표에 받은 것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최종 발표했는데 진짜를 구해보니까 457표를 받았더라. 457표에서 표를 빼앗아가지고 397표로 선관위가 발표했더라. 심상정은 12표를 받았다고 발표했지만 진짜를 구해보니까 14표더라. 2표를 빼앗아가지고 12표를 받은 것으로 선관위가 발표했더라. 이렇게 여러분들 다 나오는 거지 않습니까? 이제 나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재미삼아 하는 겁니다. 그냥 뭐 심각하게 해봐야 건강도 상하고 하니까. 이제 내 손을 떠난 거니까 떠나가지고. 그러나 정은하는 거죠. 나는 그들의 불법을 정은한다. 나는 그들의 불의를 정은한다. 나는 그들의 짐승같은 짓을 정은한다는 겁니다. 나는 그들의 뇌란죄를 정은한다는 거죠. 개인적인 사익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운명적으로 이 나라와 만났기 때문에 운명적으로 뭡니까? 부정성을 만났기 때문에. 아무도 이야기를 안 하기 때문에 내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야기를 해야겠다. 이것이 밝혀질지는 차치하고서라도 금수가 사는 나라도 아니고 짐승이 사는 나라도 아니고 가축이 사는 나라도 아니고 동물이 사는 나라도 아니고 인간들이 살고 사람들이 사는 세상인데 대한민국의 헌법위관인 공적기관인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를 공정하고 중립적으로 진행하도록 그렇게 책무를 받았는데 이렇게 전산 프로그램을 돌려가지고 숫자를 이렇게 수없이 조작을 해가지고 발표해서 국민들이 바보 천치나 개돼지가 아닌 이상 이것을 그냥 믿어두라고 이렇게 생각했지만 제야 전문구가 찾아낸 겁니다. 너희들이 무슨 짓을 했는지 우리가 이야기를 해야겠다는 겁니다. 유튜브 채널이 성장을 못하면 어떻습니까? 그걸로 된 겁니다. 광고 수입이 감소해가지고 운영이 어려우면 어떻습니까? 그걸로 된 겁니다. 다 사람이 내려놓고 나면 그때 용기가 생기는 겁니다.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제 역사적 소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야 전문가하고 마지막까지 파헤치는 겁니다. 이게 인간이 할 짓입니까? 이게 짐승들이 할 짓이지 짐승도 이렇게 안 합니다. 그리고 나서 뭐라고? 선거가 완벽해야 되지만 부실관리가 있었다면 죄송합니다. 이게 어떻게 부실관리냐? 조작이지 선거 사기를 친 거지 해운대구의 우재일동입니다. 우재일동은 이재명은 관내 사전투표에서 1603표를 받았다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나 제야 전문가가 조작값을 찾아내가지고 조작된 관내 사전투표 덕교수를 수정 보완하니까 1603표를 이재명이 받은 것이 아니고 이재명은 1213표밖에 못 받았습니다. 그런데 표를 전산을 이용해가지고 쑤셔 넣어줘가지고 1603표를 받았다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를 한 겁니다. 윤석열 후보는 우재일동 해운대구의 3구 대통령선거에서 관내 사전투표에서 2539표를 받았다고 선관위가 공식적으로 최종적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 수치들이 모두가 조작된 것을 확인한 제야 전문가께서 조작값을 찾아내가지고 수정 보완하니까 윤석열 후보는 2920표를 받았는데 2539표를 받은 것으로 표를 빼앗긴 상태로 선관위가 발표를 한 겁니다. 심상정 후보는 3구 대통령선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 우재일동에서 62표를 최종적으로 받았다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제야 전문가가 이 관내 사전투표들이 모두 다 조작된 사실을 확인하고 조작률을 찾아낸 다음에 그것을 수정 보완하니까 심상정은 62표를 받은 것이 아니고 71표를 받았는데 71표에서 표를 빼앗아가가지고 이재명이 꿀꺼덕 해서 먹고 그 다음에 62표만 받았다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가짜로 발표했더라. 그 밑에 우재일동의 당일투표입니다. 당일투표는 손을 안 댔기 때문에 모두 다 정직합니다. 이재명이 2119를 받았다고 선관위가 발표했습니다. 제야 전문가도 2119표를 받았다고 확인했습니다. 윤석열은 우재일동에서 당일투표에서 5285표를 받았다고 발표했습니다. 제야 전문가 역시 5285표를 받았다고 발표했습니다. 심상정도 당일투표에서 132표를 받았다고 발표했습니다. 제야 전문가도 132표를 받았다고 확인해 주었습니다. 당일투표는 손을 전혀 안 댄 겁니다. 사전투표만 주물렀던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사전투표를 하자고 이렇게 뭡니까 광고비를 써가지고 때려넣고 사전투표 독려설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들을 선거법 위반으로 합박을 하고 2월 28일 공병으로 고발하고 3월 1일 항교안을 고발하고 3월 1일 민경우를 고발했던 겁니다. 그들이 경찰의 무혜미 검찰의 무혜미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공소시효가 여러분들 끝나기 전에 이틀 전에 법원에 고등법원에 여러분들 옮겨가지고 재정신청을 해가지고 판사님 저 나쁜 친구들을 기소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짓들을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가 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이 아마 고소, 고발 비용은 다 또 세금으로 지원이 되겠죠. 하나만 여러분 더 보시기 바랍니다. 중재 1동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중재 1동에 여러분 이재명은 2139표를 받은 것으로 승관위가 발표했지만 제야 전문가가 조작값을 여러분 수정하니까 1588표밖에 못 받은 겁니다. 윤석열은 여러분들 3541표를 받다고 승관위가 발표했지만 조작값을 차단해서 수정 보완하고 나니까 4072표를 받았는데 3541표를 받은 것으로 그렇게 발표한 거죠. 심상정은 여러분들 108표를 받았다고 승관위가 발표했지만 진짜를 구해보니까 124표를 받은 겁니다. 모두 다 조작을 한 겁니다. 야무지게 조작을 한 겁니다. 모든 동레벨로 조작값은 15%를 적용해가지고 그대로 그런 전산 프로그램을 짜가지고 그대로 뭡니까 윤석열 표를 이재명 함께 대하고 또 심상정 표를 이재명 함께 다 해준 겁니다. 그렇게 조작을 했고 그와 같은 것은 모든 대한민국의 공직선거에 2017년 대통령선거부터 그렇게 실시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자료를 캡처하셔가지고 꼼꼼히 확인해 보시게 되면 뭐 기가 찰 겁니다. 정말 제아재문가가 이렇게 노력을 해주셔가지고 모든 것이 백일화에 드러난 겁니다. 여러분 조작을 하면 이렇게 됩니다. 조작을 하게 되면 이렇게 그래프가 나옵니다. 차이칩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 득표 득표율 이렇게 조작을 하면 이렇게 나옵니다. 조작을 수정하고 나면 뭐죠? 정상투표인 경우는 이렇게 됩니다. 진짜 사전투표 득표를 구해가지고 당일 득표 득표율과 차이를 구하게 되면 이렇게 된 겁니다. 선관위 발표 사전투표 조작을 수정한 이후에 차이칩 자료입니다. 확연하게 이런 비교가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조작한 상태입니다. 밑이 수정한 상태입니다. 이게 이재명입니다. 이재명은 사전투표 득표율 당일 투표율이 32% 사전투표 득표율이 40%입니다. 표를 쑤셔 넣어준 겁니다. 플러스 8%만큼 윤석열은 당일 득표율이 64% 사전투표율이 57% 사전빼기 당일이 마이너스 7.3%입니다. 표를 여러분들 빼앗은 빼앗은 겁니다. 당일이 64%가 나오면 사전도 64% 비싸게 나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재명과 윤석열과 심상정에게서 모두 표를 얼마나 빼앗은가 하니까 사전투표 참가자수의 16%만큼 표를 이동시킵니다.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7.6%를 윤석열과 심상정에게 빼앗고 7.6%를 이재명에게 더해줍니다. 이렇게 컴퓨터가 딱 계산을 해줍니다. 뭘 가지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후보별 득표수를 여러분들 분석해가지고 이걸 수정하고 나면 여러분들 값이 0이 나옵니다. 이 수정한 후보별 득표율을 가지고 계산하게 되면 0이 나옵니다. 조작을 하면 16%가 표가 이동하고 조작한 것을 여러분들 수정 보완하게 되면 0%가 나오는 거죠. 이렇게 여러분들 작업들을 다 해가지고 모든 표를 다 쑤셔가지고 한 겁니다. 그것을 3구 대통령 선거 여름 부산에 여러분들 해운대계 하태경 여름 지역구 입니다. 여기를 보시게 되면 요약하게 되면 이렇게 표로 여러분들 요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사전특표 선거인수는 윤석열이 받은 6만 8,380 지표 가운데서 15% 해당하는 10만 258표를 이재명이 먹었고 심상정은 328표를 먹었습니다. 이 정도의 표는 본인이 받은 사전투표 득표수의 8.49%를 빼앗겼고 그 다음에 심상정은 0.27%를 빼앗긴 겁니다. 그래서 정상투표비는 31%의 사전투표 득표율이 나와야 될 건데 이재명은 40%로 뻥튀기가 되고 윤석열은 정상적인 투표면 65%가 나와야 될 건데 표를 빼앗겨가지고 57%밖에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이 최종 결과는 여러분이 익숙한 표입니다. 보시게 되면 위에 3번 밑에 있는 학계가 3구 대통령 선거 해운대구에서는 윤석열이 15만 표 이재명이 9만 2천 표를 받아가지고 선거가 끝났다. 이렇게 하지만 격차가 약 얼마입니까? 한 15만에서 9만 2천을 빼면 얼마나 됩니까? 훨씬 큰 표 차 8만 5천 표 차이로 이렇게 윤석열이 승리했다. 15만에서 9만 2천을 빼게 되면 대략 얼마가 되죠? 6만 4천 표 정도 표로 3구 대통령 선거 부산광역 해운대구에서 윤석열이 승리했다. 이렇게 선관위 발표입니다. 그런데 진짜를 구해보니까 8만 5천 표로 승리한 겁니다. 6만 4천 표 6만 4천 표 차이로 승리한 게 아니고 8만 5천 표 차이로 승리한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다 정리정돈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수강 黑 버거 5천 5천 감사합니다.